또 할게 내가 브이로그 하면서 뭔가 재밌을만한 거는 일부러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맛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동릉 그런 거 많거든 새로 생길 때마다 내가 가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가는 여기는 갈 때마다 사람들이 줄을 엄청 서 있는 거야 이거 내가 먼저 줄 서야 되겠네 아무도 없어 오늘은 지금 평일 오전에 문 열자마자 제가 지금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너무 인싸 공간이라서 무서워가지고 지원군을 불렀습니다 옹내죽이니 골든구스에서 일하시는 김가빈 양님 저번에 한번 나왔었어요 맛있는데? 저 검은 거는 패스트인데 좀 약간 씁쓸 쌉쌀한 맛이 있고 저 초록색은 녹차네? 녹차죠 이거? 녹차야 이리와서 보라고 고마워요 골든구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번 주에는 우리 20주년 택시 상영수님이니까 끼워넣는 거 봐 한 번 정도 가볼 만한 거 같아 우리 가빈 씨 예쁘죠? 고마워요 고마워요 내 약 되었냐고 물어보신 의심하신 여자분들은 오시지 않으신가요? 아니 둘이 이렇게 아는 사이였어요? 아는 사이가 아니라 친한 사이인데 아 진짜? 근데 우리 둘이만 보고는 오랜만이죠 오늘 자동차 유튜버들이랑 또 이제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가오니님 엄청 예쁘시네요 저 처음 봤습니다 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자동차 크리에이터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고 있는 가오니입니다 원래 레이싱 모델인데? 모델도 하고 진짜요? 요즘은 쇼가 없어서 그니까 코로나 때문에 없어서 여기는 아는 곳입니다 예 형이에요 형 4,3,4,3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저분도 저분도 보통뿐은 아니시네요 차 타는 거 보니까 진짜 보통뿐은 아닌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세요 이제는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든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 제가 만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게 맞을 거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되게 지갑은 가볍게 입은 무겁게인가? 뭐라 그러지? 그니까 조용히 있으면서 그 밥값은 내가 내는 아무튼 오랜만에 제가 오늘은 브이로그로 인사드리게 됐는데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? 저는 좀 쉬었습니다 제가 좀 요즘에 너무 가정에도 소홀한 거 같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이렇게 브이로그 시작하고 유튜브를 시작한지 해수로는 4년 그니까 올해 7월이 되면은 4년이 꽉 찬 4년이 됩니다 제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 하고 있고 그럴 수 있는 거는 다 여러분들 덕분 아니겠습니까? 오늘은 아마 저거 좀 예스! 개그 이지맘 꺼에요 와 가자 이거 봐 귀엽다 아니 편집단지 주식회사 벨로라인 이탈리아 자전거 양말 스밤? 스밤? 벨로라인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메뉴얼이라는 패션 브랜드입니다 글씨 잘쓴다 명필이야 노메뉴얼님 모자 보내주셨고 까슬까슬한 티셔츠 같은거 보내주셨습니다 LED 램프 시리즈 불 켜진다 불 켜져 불 켜져 내가 보여줄게 누르니까 빛이 밝아진다 이게 뭐지? 채널A에서 이걸 보내주셨네요 채널A 감사합니다 채널A 안그래도 제가 엄청 잘 보고 있거든요 채널A에서 제가 늘 말하지 않았습니까? 내 오빠는 오늘 보고 딱 알았어 내가 만났던 남자들 중에 아 이거 그거구나 와디님이 우리 와디님 아시죠? 양말 굿즈 브랜드를 런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아이즈 다운을 해가지고 눈 깔아라 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간의 평을 하시고 눈 깔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? 뭐야? 패키지 뭐야? 제가 국내 브랜드들 중에 진짜 좋아하는 면 에이카 화이트에서 옷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데이 오프 스웻 셔츠 밸런스 티셔츠 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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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카 화이트님 감사드립니다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까지 잘라버렸네 런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Objectification of Universal Perspective 라는 슬로건으로 전해주는 도메스틱 261 EUI 장보성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셔츠는 잘 안 입는데 제가 셔츠가 좀 어울리거든요 괜찮네 뭔가 사이즈도 크고 이건 뭐지? 안녕하세요 러너미 1년정도된 열려울 구독자입니다 언박싱 컨텐츠라고 손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손톱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영구소 네일샤이너 와 이거 봐 아 여기가 거칠 거칠하네 그래서 이렇게 오 잘 갈려 잘 갈려 이거 봐 엄청 잘 갈리잖아 이거 저번에 제가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위시웰이라고 아프리카에다가 우물 파는 프로젝트를 이걸 팔아서 기부해서 우물 파는 프로젝트를 춰 이거 오렌지색이라서 색깔이 되게 고급스럽네 카페인 작용할 때까지 30분 올리고 반감기는 5시간이래 그 왜 그 되게 단녹차 있어 미국에서 파는 녹차 그 캔에 들어간 거 아메리칸 거식인데 와 이거 뭐지? 왜 이렇게 옷이 옷이 되게 많네 아 아 애쉬드 슬라이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건 박스가 예쁜데 이거 봐 안녕하세요 러너밍 러너비에 유튜브를 2년 넘기는 조용한 구독자입니다 조용한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패키지 봐 김윤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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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왜 있는 거지? 안녕하십니까 러너팩님 저는 파라노브라는 스타트업 브랜드에서 음악과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27세 27세 김윤태라고 합니다 야 청바켓이잖아 보테가베네타 같은데? 이거 봐 괜찮은데? 이거 뭐지? 안녕하세요 러너님 브랜드 신제품의 위앤포스로 열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있어 바로 먹어 우린 바로 먹는거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게 나 마스크야아아아아아 판미 마스크에서 마스크를 엄청나게 모르게 좋아 마스크 한 박스 모레 그 마스크 우리 한봉선님 한봉선님 뭐지 이게? 아모레 이렇게 어두워 아모레퍼시픽에서 이상한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봐 이렇게 해난 건가 봐 오오 이거 슈링크 비슷한 느낌이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괜찮으면 제가 써보고 리뷰할게요 와 제가 또 피부를 또 나이가 많게 마스크는 왜 많이 사용해 안녕하세요 러너미 유튜브 사는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저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잘 쓰게 됐고 여기는 이렇게 실크마스크라고 써있긴 한데 일반적인 마스크랑 비슷한 것 같고요 이렇게 패키지가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필요했어 혓바닥 집어넣지 마 이지야 아빠 좋아 저기야 응 오 이지야 아빠한테 가봐 아빠한테 가봐 저거 뭐야 하 충분히 돼 이게 왜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거 물 안 담가도 되나? 상관없지? 상관없나? 오 됐다 됐다 오 된다 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넓게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 이렇게 돼 오 오 좀 웃겼다 이상해 이게 좀 못할게 이렇게 오케이 나 자기 이거 까먹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왜 수달 보고 있어? 이제 왜 수달 봐? 엄청 열심히 보는데 엄청 열심히 보는데 이제 왜 수달까? 뺨을 하자 뺨을 뺨이 하자 사이 뺨을 하자 뺨을